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화교 혹은 조선족이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에서 제 아버지 이름이 잘못 포기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1960년 경남 통영 출신의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함은 공태종이고 어머니 성함은 이정순씨입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유승민과 김무성 위원과 특별한 관계다 이런 유언비어가 또 떠돌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유승민 위원은 경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년 전 연구원 생활할 때 교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교분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찬탄파다 사탄파다 친중파다 하는 이런 유언비어들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책을 쓰는 작가였고 강연자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제가 친중파가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지난 40년 정도 비교적 반듯하게 치열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와 관련된 유언비어들은 대부분 허위사실임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유언비어들은 대부분 허위사실임을 구독하십시오.